처음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창업 워보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소형 체급위원이 구입을 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지난 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 창업연구소 카페를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보고 구매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왔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직구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분들은 좀 경험이 되고 그래서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가르쳐주시는 대로 등록하고 쉽게 가르쳐주시는 대로 해보니까 판매도 일어나고 보고 생각보다 귀찮고 좀 희망적인 것 같다 이렇게 문제였네요 일단 이 100만 크로도 먼저 일단 좀 안정화시켜 놓고 있어요 계속 무수입이 된다면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단 된다면 고용을 해서 일단 같이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도 계속 학생회가 하고 이렇게 채널을 더 넓히면서 일하자마자장선생활과 ott이며 PSFTS 감사합니다.